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계속되어지는 CLF 말씀을 통해서 우리 CLF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믿음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이를 가로대 너희가 전심으로 여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러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와께로 향하여 그만 숨기라 너희를 벌레세 사람의 손에서 건너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러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숨깁니다 건너서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세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메 그날에 여와께서 블레세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세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샌 사이에 세워가로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세리라 하니라 이에 블레세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로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세 사람을 막으시메 블레세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하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세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번 시간은 믿음의 삶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세과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때 패전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되었을 때 이기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걸음을 내딛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4등전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갔어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근세에 있는 내시가 이루살렘에 예배를 들이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병고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갔어 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삶 속에서도 이해 안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에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의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한 번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나라에 오신 사업가들과 미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 장로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까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같더라 당신 혹시 크리스찬이냐 자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는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신의 나라는 무슬림이고 불교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말레이시아가 있고 서 말레이시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칼라룸프라는 수도가 있는 그 말레이시아죠 그런데 거기 서 말레이시아하고 거기가요 동말레이시아는 인도 보르네오 섬의 북쪽에 말레이시아가 있는데요 거기에 동말레이시아는 기독교인이 40%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도 20%가 안되는데 40%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로왁주 쿠칭시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장모님이 들었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지도책을 펼치고 봤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서 말레이시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섬 가운데에 동말레이시아가 있는 걸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동말레이시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막연한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 사업가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닌 목사님은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들에게 마인드를 통해서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 또 교류하는 그 마음의 강의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목사님을 한번 초청하라고 내가 비행기표와 강사비는 내가 낼 테니까 당신은 마인드 할 수 있는 장소하고 사람을 초청하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의 호텔과 식사만 담당하라고 우리 장로님 제안했는데 말레이시아 그것 사갖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제가 8월 초에 그곳에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이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7월에 우리 IYF에 월드캠프가 있었는데요 그 월드캠프에는 세계에 많은 대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요 또 청소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님들 포럼도 있고 또 세계대학교 총장 포럼도 있고 여러가지 행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그때의 대학 총장 포럼에 말레이시아의 세기대학교의 총장님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8월에 말레이시아의 사드락주 쿠칭시에 방문을 하는데 아 말레이시아의 대학 총장님이 오시다니 그 주일날 저희들 교회에 그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마취가 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한국 음식 맛있게 준비하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택에서 그 총장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총장님은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총장님께 말씀했습니다 총장님 저 다음 달에 말레이시아 갑니다 아 예, 목사님 그래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 예, 제가 동말레이시아 사드락주 쿠칭시에 제가 마인드와 또 이렇게 성경 초청을 받아서 강연합니다 청장님이 아 그래요? 아 쿠칭시에 우리 캠퍼스가 있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네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저는 콜라룸포의 본 캠퍼스에 있지만 I'm in the main campus in Kuala Rump 쿠칭시에도 우리 캠퍼스가 있습니다 But in Kuala City there is our campus 만약 목사님 거기 가시면 If you go there, pastor 제가 여기 학장들과 교수들을 준비를 해서 목사님의 마인드 강연 듣도록 지시하겠습니다 So I'll tell them the directors and the professors to participate your mind lecture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 본 캠퍼스의 콜라룸포에도 오십시오 And pastor, please come to our main campus in Kuala Rump 그리고 우리 기독교 동아리의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이야기 해놓겠습니다 And there's also a Christian club too So I'll tell the lecturers about that 아 제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It was like I was dreaming 그냥 우리가 처음에 식사하러 오신 분을 기도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So at first I just heard about his prayer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주셨어요 But then God rise their hearts 말레이시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I had the heart to go to Malaysia 사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Actually it was nothing prepared 좀 무모한 것 같고 It's just like it's so vague 너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It felt like it's not right 그래 우리가 믿음을 걸고 내딛자 But yes, by faith let's step forward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했고 And then the businessman he said I'll prepare 또 대학 총장님이 그때 7월에 캠프에 오게 됐고 And the chancellor came to the camp on July 또 저희들 교육 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식사하고 구원을 받고 And he came to our church and he had his meal and he received salvation 네, 그곳에 두 캠퍼스에 마인드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초청을 받았죠 And I got invited to do mind education in two campuses 그것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So God gave me the wisdom 야, 그 도시에 교육부 장관님 면담을 신청을 해야 되겠다 Oh, in that city, let's do a meeting with the minister of youth 네, 세계 제일 큰 청소년 단체의 사무총장이 구칭시에 방문하는데 그 청소년 장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So the minister of education, so we got to have an open way to do the meeting 그래서 그 총장실에서 30분간 면담을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So with the chancellor, in the chancellor's office, we got to have a 30-minute meeting 너무 기뻤습니다 I was so happy 그리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우리 장모님과 함께 갔는데요 So we went on the plane and we went off with the elder 그 사업가 한국에 오셨던, 식사하셨던, 그 비즈니어사 하시는 그분이 So the businessman who was actually came to Korea 진짜 마인드 장소, 좋은 장소를 준비했고요 그분이 초청해서 첫날은 4, 50명이 왔고요 둘째 날에는 80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상공회의소에 회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맞추고 난 다음에 일부는 가셨지만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가 그룹으로 교제를 하고 마인드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2부 교제는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마치 우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분처럼 너무 우리가 가깝게 우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인드 강연과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부 청소문 장관을 찾아갔죠 그 장관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주 정부의 다른 장관님 한 분도 초청했었어요 30분인데 1시간 30분 우리가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과 주장부 장관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IYF 사무총장을 만난 게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청소년 단체의 마인드 교육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 다른 IYF에 있는 목회자들이 여러 명이 여러 차례로 그 구청시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요 예, 경찰청에서도 마인드 교육이 열렸고 대학에서도 마인드 교육을 강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청소년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됐어요 예, 교육부에도 마인드 교육을 강연하게 되고 또 다른 주 정부 장관이 그분이 청소년 장관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교육부의 놀라운 보금의 장을 여는 마인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쿠칭시의 캠퍼스를 갔는데 학장님과 교수님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강연을 했고요 거기에 학장님과 교수님들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마인드 강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콰어룸프에 본 캠퍼스를 갔는데 예, 우리 집에서 만났던 그 총장님 학교에서 저들을 맞이해줬습니다 마음을 디자인하라 하는 거로 마인드 교육을 그 강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교수님들도 오셨고 많은 학생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참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가자 그때부터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제 그곳에 우리 성교사님이 지금 크게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세계 안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장로님이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자들 둘이 자기 낳은 아이를 배고고파서 삶아먹고 그 다음날 네 아이를 잡아먹자 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엘리사는 말씀을 외칩니다 내일 이맘때의 고운가로 한세아이에 한세계를 하고 예, 보리 두 수아이에 한세계를 하리라 하고 외치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문둥이 네 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4장을 남은 기도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셰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셰 사람은 아베에게 진쳤더니 사무엘상 4장의 오늘 1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블레셰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4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왜 우리가 블레셰 사람의 전쟁에 우리가 지게 되었나 그러면 우리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은약계를 우리가 이 전쟁 중에 모시고 오자 그때 실로에 험리아 비나사가 이제 그 은약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험리아 비나사가 하나님의 은약계가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약계가 들어온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은약계가 들어왔다 하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은약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구나 이제 우리가 블레셰에게 이기겠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셰 군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사기가 높아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반대로 블레셰 사람들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블레셰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전쟁을 했는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군사가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약계도 뺏겨버렸어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험리아 비나사 그 제사장도 그 사사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패전하게 된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약계가 왔는데 우리가 이 전쟁의 지단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너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나이가 늙었는데요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지금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패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사가 3만 명이 죽고 험리아 비나스도 죽고 하나님의 은약계가 뺏기고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엘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엘리가 엘리아에서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었죠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비나스의 아내였는데요 애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패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죽고 남편이 죽고 이제는 또 하나의 은약계도 뺏기고 또 이제 시의 아버지 엘리도 죽고 그 여자 애기를 낳다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애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음에 사는 이가 이가보스라고 있습니다 예 이가보스라는 뜻은요 예 이가보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이가보스라고 하며 슬퍼하며 죽어버렸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때로는 이렇게 이가보스라는 뜻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지고 하나님의 은약계가 뺏기고 사사들이 죽고 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여러가지 사업 안사면 사업의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 가정에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구나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가보스라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자주 이가보스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떠났나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마누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가보스라는 이야기를 자주 내뱉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인평소에서라도 인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약계를 빼앗겼죠 이가보스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장수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나요? 자 하나님의 은약계가 벌레세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벌레세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은약계를 우리가 빼앗았다 네 그들이 숨기는 다곤이라는 신상에다가 하나님의 은약계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곤 신전에 넣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약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다곤 신이 엎어져라 하고 있을까 다시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벌레세 아스도세에 있는 다곤 신상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계가 벌레세 아스도서로 갔을 때 그 아스도세에 막 재앙이 내리기로 시작한 거예요 막 지들이 덜 끓기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에 독종이 생기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계가 아스도세에 들어가니까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스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드로 보냈습니다 가드로 보냈으니까 또 가드에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곳에 쥐들이 이끌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하여 독종이 바라고 그리고 가드 사람들도 막 괴로워했습니다 그분에 이번에 아스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아스도원 사람이 겁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약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벌레세에서 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레세에서 있는 장도들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약계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자 근데 그냥 보내지 말고 수레에다가 새끼를 낳은 소를 두 마리를 암소를 끌어오자 그리고 그 새끼들은, 그 송아지들은 집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 수레에다가 두 암소를 갖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이제 거기도 검으로 만드는 검 쥐 다섯 개 검 독종 다섯 개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은약계와 함께 베스메스로 보내자 그리고 이 전나는 소가 칩으로 안 가고 베스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간다면 이제까지 일어난 그럼 벌레세에서 일어났던 모든 재앙은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렇지 않고 그 암소 두 마리가 음메 하면서 자기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간다면 지금까지 벌레세에서 내린 재앙은 우연히 내린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한 거야 그렇게 벌레세 장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젖이 통통 번은 그 소들이 암소들이 뭘 생각나겠습니까? 예, 점을 먹이는 송아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짐승이지만 암소가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그는 베스메스로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깐 그 짐승들도 본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나는 암소는 당연히 새끼한테로 가야죠 육신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가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베스메스로 하는 암소 두 마리는 본 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서 우리가 육신을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는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베스메스를 향하게 나가는 소가 여기 보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벌레색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벌레색 사람들이 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하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죄앙이 왔구나 하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마리는 예수님이고 한 마리는 바로 우리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은 조금 더 당신의 육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 몸을 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요소와의 밭에 이르게 되니깐 예, 14절에 나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소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요하께 드리고 정말 이 소는 벌레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고 그리고 요소와의 밭에서 번제로 자신이 서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조슈아는 예수아라고 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베세메스의 제사장의 그 도시에 그 요소와의 밭에 조슈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조슈아라는 이름은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바라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 손에 못 박힌 전능자를 바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암소가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들은 바로 한 몸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본능을 쫓지 않고 약속을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약계를 기랏야리메에다가 옮겨가서 그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예, 그리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0년이 이제는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나 그 저 뭡니까 그 저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이제 험리와 비나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는 또 이제 이스라엘과 벌레세가에 또 전쟁이 또 이제 있었습니다 자, 4장에서 우리가 에베네셜에서 그 전쟁에서 완전히 창패를 당했잖아요 3만 4천명이 죽고 34,000 people died 하나님의 은약계가 뺏기고 험리와 비나스가 죽고 험리와 비나스가 죽고 험리와 비나스가 애기를 얻다가 죽고 그야말로 이가보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7장에서 또 이스라엘과 벌레세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무엘이 사사로 있습니다 선지자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네셜에서는 이 벌레세에게 전쟁에 참패를 했지만 왜 그 전쟁에 패한 줄은 이스라엘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3중에서 왜 내가 신앙에서 실패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성 일러 가로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들 너희 중에 제하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오랫동안 많이 숨겨왔던 신이 바알과 아스다로스입니다 그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중에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은약계를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죠 예, 왜 졌습니까? 왜 또 뺏겼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약계를 모시고 있었을지라도 바알과 아스다로스와 함께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만 숨겨라 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숨겨라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은 왜 벌레세가의 에베네세에서 젖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에베네세에서 젖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을 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스다로스를 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바로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바로 이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를 비로 인하여 땅에서 많은 풍요로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바알 신을 숨겼습니다 정말 그들은 부자가 되고 순공하고 잘 사는 쪽으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로스는 여신입니다 가정수호의 신이죠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식을 잘 낳게 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자식을 건강하게 키워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신이지만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숨겨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원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주자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직장이, 그 돈이, 그 재물이, 그 권력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다로스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좋은 가정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바알, 아스다로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그 가정을 우리가 지켜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숨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숨겼어도 블랙셋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 그거 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상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예,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요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랙셋과의 전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블랙셋과의 전쟁을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지난번 에베네셋에서 전쟁하던 것 같이 예,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 때 이 전쟁은 요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려를 내렸어 10절에 요호와께서 블랙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저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편지라 예, 이스라엘이 칼과 창으로 전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바알과 아스다로스만 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인마누엘이십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스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벌레셋에게 패했습니다 언약에도 뺏겼습니다 제사양들도 죽었습니다 이가보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인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인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의 아내 라엘이 자식을 놓다가 죽죠 그리고 베논이 하고 죽습니다 라엘이 애기 놓다가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옆에서 야곱이 있다가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축복의 아들이야 똑같은 아들을 두고도 라엘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했고 야곱은 베논이 축복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이가보시라 하지 마시고 인마누엘이라 여러 번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라마 승리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돼 여왕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어?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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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레세대에게 패한 곳 생각납니다 이가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계를 뺏긴 곳인데 험리와 비나스가 죽은 곳인데 이스라엘이 편려나는 곳이 있고 3만 4천명이 죽는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에 이 미스바에서 여기서 다시 에베네셜이라 하셨을까요? 이 미스바보다도 북쪽으로 에베네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에베네셜입니다 에베네셜이라는 것은 도리고요 에셜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예 도움의 도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안 도와 하나는 영광이 떠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왜 우리가 이렇게 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제하면 그 에베네셜은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블레셜 사람이 이스라엘 경례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하의 손이 사모엘에 사는 동안 블레셜 사람을 막았다고 합니다 14절에 블레셜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뺏던 성업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다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방 지형 블레셜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모리를 이겨가지고 평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모릅니다 신앙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법은요 바로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시고 이제는 이가보시라는 그 생각을 날려버리고 이 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면서 이제 에베네셜이라는 그 나쁜 추억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곳 몇 몇 군데를 찾으면서 또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빌리뽀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리뽀서 3장 19절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라고 했습니다 예 바로 바할과 아스다로스입니다 바로 이 배가 여러분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바할과 아스다로스죠 그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다고 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세서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골로세서 3장 5절에 보면 역시 이제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숨기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배선들이 벌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은약계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즘에 있어서 여러분 그 탐심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6절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무엘은 7장에서 그 바할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요한만 숨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21절에서 자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게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가봇이 아니라 인마누엘이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인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베냐민이 될 수 있고 인마누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을 제하고 요한만 숨기게 될 때 이제 이 에베네셀은 패전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승리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슬픔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NF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과 아스타롯을 숨겼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약기를 가져왔었지라도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쓴 자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요하만 숨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 큰 우려를 내려서 블레셰스를 다 무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